여기서 장을 보고 써니 와 미쳤다 우와 살몬 4,000원? 7,000원? 아니 근데 오늘 뭐 먹을 거야? 와 진짜 싸다 물이랑 뭐 이런 거 좀 살까? 음료수나 뭐 술도 사야 되는데 오 여기 도시락 있다 어? 떨린다 어 어 좋다 김밥을 살까? 아니 소주가 없어 세일하는 술도 사고 과자도 더 고르고 여기 소가 맛있을 거 같아가지고 아 이런 거 좀 새로운 거야 한 번만 더 먹자 지거운지 모르는데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오늘 빠른 네 바로 급지로 이동합니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아 아 짠짠짠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첫날 맥주가 그렇게 따져요? 이거 왜 따지 어떻게 따 어떻게 딴 거야? 넌 제대로 다 안 땄어 밥만 땄네 이거 요새 인싸템이잖아 완전 인싸? 나 이랬어 나 근데 끝맛이 조금 쎄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여기는 주차비만 내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전 9시까지 아 오후 9시까지 체크인하면서 차단기가 안 열린다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에 산책도 쪽 하고 화장실 타워실 그리고 예수도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등산으로도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저녁에 봤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 있습니다 공기가 꽉 찹쌓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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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변에 좀 돌아다녀다보니 사람 사는 집 같은데도 좀 있었고 그렇지?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오하이요 도련해서 분위기 있어 여기가 여기가 정상인 여기가 가야 되지 않아? 우리 두부에 요리 나도 거기까지 읽었는데 아 나도 좀 찍어줄게 소나무는 드시죠 오짱자님 가자 어제 새벽에 여기를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오토바이가 오토바이 선지 같은데 차 이름 왼쪽 직장 직장 와 여기 비교 좋다 넘어간거 같은데? 아 가봐요 가봐요 직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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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네 못 오니까 내가 이렇게 남기고 있잖아 아 갈 데가 너무 많아 뭐다 내가 봤을 때 오토바이가 싱싱하니까 나 핸드폰을 던지면 어떻게 들었어 나 부지깡이 안 봐 아 근데 지금 부지깡이 안 돼 나한테 손이 안 돼 연대가 들어있어 와 매그로다르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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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동 키오스컵소 키오스컵소 오 진짜 신기하다 당황스럽다 저 어제 제일 빡센거 세트로 이거 2개 세트로 아 3개 두 가지 1,2,3,4,5,6,7,8 8,000원 가격이였습니다 이거 좀 2,3,4,5,4 8,4,5,5,5,5,5,5,5,5,5,5,5,5,5,5,5,6,5,5,5 이게 뭐야? 케찹인가? 귀여워 다행히 아침에 아침에 날아가서 아침에 아침에 날아가서 도쿄오카 IC 도쿄오카 IC 디시 이차 따라가도 되겠다 칸에 그거보다 낫죠? 응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칸은 여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일본 휴게소도 들어가 보자 했었는데 딱히 뭐 별거 없었습니다. 물만 사고 나왔습니다. 1,430원, 14,000원? 그래도 어제 주차비가 미친거였어. 그건 진짜 잊을 수 없어. 거기 무조건 대중교통이야. 어제 10만원짜리 고기를 먹었다고 우리가 주차비 포항하면. 히타시에 도착했습니다. 히타시에서 장어덮밥을 먹고 술을 살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